그럼 더보이즈 분들의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 봐요. 근토라죠, 근토라. 팬분들 사이에서 길이 기록으로 아주 유명하다고요? 길이 기록이요? 주현 씨가 손이 진짜 크다는데. 모르겠어요, 앉은 지 오래돼서. 오늘자 기준으로 한번 재볼까 봐요. 재봅시다. 여기까지가 손이에요, 그렇죠? 네네, 저기 손이 있는 때까지. 오늘자로 정확히 제가 잡았습니다. 21입니다. 진짜 크다. 팔도 좀 긴 것 같아요. 팔이 정말 길어요, 팔이 또. 아, 이거 봐, 우와. 팔다리가 기시구나. 끝에서 한 번 끝 하면, 응. 이게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줄자가. 우와, 인간 자네, 인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서 갔을 때 겨드랑이 먼저 닿는 사람이 긴 사람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어, 시티스러워. 자, 해보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쭉 가요. 제 간지러움이 진짜 많아서 달리가 없어. 네가 달리가 없어. 내가 정확히 꽂을 거야, 겨드랑이로. 갑니다. 하나, 둘, 한 발 먼저. 사.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아, 안 나왔어, 다행이들. 눈이 제대로 꽂히시네. 저도 좀 긴 편인데. 와. 또 정보가 있어요. 선우 씨가 또 키스를 부르는 토톰한 입술로 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두꺼웠어요? 어렸을 때 살짝 똥한 표정으로 많이 있었어요. 작게 찍을 때 약간 그런 표정 계속 나올 것 같아. 똥한 표정 하면은 이렇게 입술이 좀 부각돼서 많이 보이는. 그래서 해메쌤들이 립 할 때도 계속 입술 반으로 줄여주시고. 진짜 너무 두꺼워서. 우와, 나는 오버립 하려고 막 더 최고였는데. 더, 더, 더. 지우시는구나.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이렇게 하는. 윗입술부터 아랫입술까지 한 번 위아래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1.7. 1.7cm. 입술 진짜 두껍구나. 어. 어? 입술 두툼한데요. 어어어어어어.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1. 1.7cm. 1.7cm. 1.7cm예요? 판칠 달라요. 1.7cm? 저도 이제 아이돌분들 많이 인사드리고 방송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 아니에요. 그렇죠. 영훈 씨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꼽은 약간 할 말 잃게 만드는 미모시래요. 딱 보면은 그림 같은 거지. 보자마자. 만질 게 없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주연 씨가 턱선이 장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턱선. V라인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선이. 110. 턱선. 이렇게 110. 이렇게 110. V라인이. 남자 턱이네. 이게 턱이. 125. 125. 영훈 씨는 이렇게 뾰족하시다. 120. 120.